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이입니다. 웨프룬에 왔는데요. 웨프룬 하단에 꽃들이 대부분 건강한 애들을 심는게 아니라 맨 나중에 못나니 거의 비실비실한 애들을 심어놓잖아요. 여기 하단이 팔벌려서 하나 정도 되는 넓이에 이런 하토를 나무나이들 심어놓은게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게 유럽지손이래요. 유럽지손이. 내년에 유럽지손이 나면 이거 꼭 심어야 되겠어요. 정말 예쁘죠? 지금 이렇게 꽃이 폈어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가운데는 이렇게 흰색으로 돼가지고 보라색이 폈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 꽃들이 그래도 꽤 많이 피어있어요. 이거 유럽지손이가 이렇게 피어있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루비솔채인 것 같아요. 루비솔채. 루비솔채도 여기 이렇게 세상에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포천작은정원님 보니까 루비솔채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너무 예뻐요. 이런데 이건 뭐야? 이렇게 또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돋아나는 이거는 세덤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뭔 도라지 같아요. 도라지. 아 뭔 도라지지? 제가 이 꽃만 보고 제가 도라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도라지가 아니고 도라지까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유럽 캄파눌라래요. 유럽 캄파눌라.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지금. 하단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구경할 게 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고 있어요. 유럽 캄파눌라. 캄파눌라. 얘도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풍성해요. 이렇게. 잎도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또 다른 앤가? 유럽 캄파눌라. 예쁘죠? 이거 이메리스. 아주 올 여름에 죽었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다 이메리스. 흰색. 이게 아마 흰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메리스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우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게 금메화죠. 금메화.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금메화도 이렇게 꼽이 폈어요. 세상에. 지난주에 와서도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머. 여기 찬찬히 못 봤더니 우와. 진짜 이쁘다. 금메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금메화도. 여기 하단에 별그룹 다 있어요. 뭐. 여기는 아마 이거 앵초 아닌가? 다시 봐도 진짜 이쁘네요. 금메화. 정말 예쁘죠? 여기는 에키네시아. 어머.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에키네시아. 여기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건 또 무슨 색일까요? 이건 색깔이 없고 어머나.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에키네시아 이거. 에키네시아겠죠? 이거 하얀 거? 제가 또 실수할까봐.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에키네시아가 맞대요. 여기는 잎이. 아. 똑같이 닮았네요. 제가 조금 잘못 봤어요. 진짜 예쁘죠? 에키네시아도 이렇게 굉장히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굉장히 강한 꽃이에요. 여기에도 이거 미역치가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미역치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아우. 무슨 향기가 나요. 고강나무예요. 고강나무. 음. 너무 신기하죠? 지금 고강나무 꽃이 필 때가 아닌데 너무 신기하죠? 이상기온으로 얘네들이 어. 자기 계절을 잊어버렸을까요? 참 너무 신기합니다. 고강나무 꽃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알프스 안개꽃도 이렇게 아주 그 무더운 여름에 올해 많이들 녹았어요. 저도 알프스 안개꽃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다 녹아버렸는데 여기는 여기 와. 자리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축대 있는 데다 심어서 그런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애프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야생 야생 레이시아인데요. 얘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게 계속 앞으로는 꽃이 필 나이거든요. 여름이 얘는 잠자는 거고 추워지면 얘는 꽃 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땅에 이렇게 심겨진 애들도 아직 이제 얘는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 여름에 6월달 쯤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달이 저는 이제 보기는 봤어도 그게 계절은 모르는데 6월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여름도 잘 거뜬하게 잘 살아준 레이시아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야생이라서 꽃도 이렇게 키가 일반 레이시아는 줄기꽃이 꽃줄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미니미니 해가지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정말 예쁘죠. 이거 꽃이 하나 피어서 이거 빼놓으셨더라고요. 설하도 이거 지금 하나가 이렇게 꽃 피어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또 제가 무엇을 소개해 드릴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지난번에 요 개발선인장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는 흰색이라고 하는데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연한 미색 미색? 아이보리라 그래야 되나? 색깔이 너무 예쁘고 꽃 수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요거는 한 포트 사시면 한 개인 7,000원인데 요걸 두 포트 사시면 요거 만원에 드려요. 이렇게 개발선인장 아이보리 색깔 요건 포트가 한 12cm 되는 것 같아요. 12cm에 담겨있는 요기 개발선인장은 하나 사시면 7,000원이지만 두 개 사면 만원입니다. 지금 노란색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고 이제 요건 분홍색깔 분홍색 꽃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꽃이 피어있어요. 분홍색 아직 다 피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 꽃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요렇게 물고 있으니까 요거 데려가시면 이제 예쁜 꽃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거는 12cm 분해 있는 거라서 하나 사시면 하나는 한 개는 7,000원이지만 두 개 구입하시면 두 개는 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게 피네요. 가운데 꽃 수술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개발선인장인데요. 요거는 하분이 굉장히 커요. 요거 요거는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 큰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요거는 주황색깔 꽃봉오리 보니까 색이 달라요. 요렇게 주황빛이 돌죠. 이렇게 주황색 요거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24,000원입니다. 주황색 개발선인장 요거는 20cm가 넘는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우와 황금 개발선인장이에요. 황금 정말 작년에도 요거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막 서로들 막 사시는데 없어서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렇게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화분이 이거는 저거보다 더 큰 거 같아요. 좀 전에 주황색보다 화분이 더 커요. 저거보다 더 크게 생겼는데 이렇게 노란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요거는 황금 황금 개발선인장인데요. 요거는 한포트유의 가격이 36,000원입니다. 요렇게 노랑도 그냥 노랑이 아니라 황금 색깔 아주 진 노랑으로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이거 막 붐이 일어났거든요. 노란색 황금 개발선인장 그냥 일반 노랑이 아니라 황금색 개발선인장 요거는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가격은 이 36,000원입니다. 요렇게 황금 개발선인장 가격은 36,000원입니다. 해마다 개발선인장은 어떤 색깔이든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있지만 황금색은 작년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요렇게 올해도 황금 개발 또 여러가지 개발선인장 있으니깐요. 예쁘게 한번 이렇게 품으시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황금 개발선인장 입니다. 아 이메리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메리스 요게 지금 요거는 한 18cm 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예쁜 화단에 있는 거 보셨죠? 여름에도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주고 겨울에도 얘는 겨울을 잘 이겨내더라구요. 월동이 아주 잘되는 이메리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메리스 여기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키워보세요. 이메리스 가격은 15,000원 요건 노즈월동 잘됩니다. 아 요렇게 또 위협이 들어왔네요. 위협 보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이것도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 한퍼트에 요거는 지금 어 10cm 하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어 저도 올해 꽃대가 올라오더라구요. 지금 나이가 꽤 됐어요. 얘가 얘는 여름에 진짜 엄청 얘는 아무 피해가 없더라구요. 진짜 우위협은 어 노즈에서는 안되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 진짜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아무 얘는 벌레도 안 생겨요. 정말 아주 키우기 순둥순둥한 우위협 요거는 한퍼트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촉이 굉장히 많아요. 한촉이 아니라 얜 지금 쇠촉 쇠촉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분에 요런거 이제 조금 더 키우셔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도 그러면은 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위협 이렇게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와서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천리향입니다. 천리향 천리향인데 그냥 일반 천리향이 아니라 황금 천리향이에요. 요 잎이 이렇게 황금색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죠. 지금 다 꽃대를 이렇게 물은 거 같아요. 저희 꽃밭에도 여기 꽃대를 물고 있던데 어 황금색 천리향 요거 보세요. 여기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또 흐른색 나 황금색이야 하고 보여주듯이 요런 또 색으로도 나오네요. 황금 천리향 요거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요렇게 요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 물고 있는 거 지금 얘가 한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황금 천리향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건 노즈에서 월동이 안 되고요. 요것도 요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돼요. 저도 계속 노즈에 놔뒀다가 지금 이제 추워진다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황금 천리향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로즈맛이에요. 로즈마리 이렇게 음 외목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진짜 너무 예쁘죠? 요렇게 외목대로 만들어진 거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요렇게 외목대로 만들기 쉽지 않죠? 요렇게 다 요렇게 되어있는데 가격은 12,000원 요거 아니 12,000원 22,000원이에요. 향기가 만지기만 해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요것들 실내에서 많이들 키우시죠? 로즈마리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발선인장이 많이 들어와서 옆으로 내서 개발선인장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본인들 여기 전화번호 있죠? 요리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장님 보시고 확인하시고 연락드릴 거예요. 택배비는 무조건 4,000원 가격에 상관없이 4,000원이고요. 3만원부터 택배 주문 가능하답니다. 오늘도 본인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